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삼성라이언 조군단장 김상환입니다.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추석 고향 가시는 분들 또 안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이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안 가시든 가시든 우리 부모님께 또는 가족 친척에게 안부 전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은 또 추석에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추석에도 경기장에서 야구를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. 우리 선수들도 힘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함께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코로나19입니다. 다들 알고 계시죠? 마스크 끼기 손소도 잊지 마시고 확진자가 한 명 또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언즈 김상수입니다. 추석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보러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메리 추석입니다.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열심히 경기를 하겠습니다. 대신 잘 즐겨주세요.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이번 추석 항상 먼 길 가시는데 항상 차 운전 조심하시고요. 가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탈 나지 마시고 좋은 한가위 즐길 수 있도록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이번 연휴 길기도 한데 가족끼리 못 모이게 되신 분도 많아서 아쉬울 텐데 이런 시국인 만큼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도 많이 찌시고 네 4천만 원 꼭 보세요. 안녕. 추석 이네요. 성편 맛있게 드시고 다 같이 모이는 건 좋은데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선수들 몫까지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건 아직까지 많이 위험하니까 그래도 좀 조심히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좋은 한가위 되세요. 네. 시작해요? 네. 안녕하세요. 추석 잘 보내시고 네. 운전 안전. 아 뭐해. 아니 저기 그럼 스타트 해줘요. 뭐라 뭐해. 스타트 시작 시작 멘트 뭐라 하지? 팬 여러 번 하면 되나? 네. 시작. 뭐라 해요 또? 그래서 친척분들에게 안부 전화도 꼭 하시고 그런 식으로라마 뭐래 다시 그런 식으로 라마도 뭐래요? 라마도? 라마도? 그런 식으로 라마도? 친척분들에게 네? 오케이. 친척분들에게 그런 식으로라도 소식 전하면서 친척분들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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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안녕 네. 이 Foundation 좀 아이씨 정의 감사합니다. 안녕